안녕하십니까 이리케입니다. 오늘 누치를 잡으러 온지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. 오늘 도전해볼건 바로 이 루어낚신대요. 이 루어낚실로 누치를 오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주동안 누치 구경을 한번도 못했어요.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종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제가 가서 누치 꼭 낚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누치 못잡으면 제가 물에 들어가서 입으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. 2시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, 뭐지? 오...오... escape. 와... 미쳤다니? 와, 이리 와. 다시 와.. 아 아 잡았어요 우와 우와 이거 해냈어요 해냈어요 3주만에 끝이 잡았어요 뭐 입으로 문건 아닌데 지금 지느러움에 껴있거든요 우와 이거 봐 지느러움에 껴있는데 야 이거 하하 제가 3주만에 잡았습니다 3주만에 야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루치 친구 보내주도록 할게요 내가 떼 줄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이제 가야 이제 집가 집가도 돼 우리 누치친구 이제 집 보내고 집가야 되는데 우리 집가요 누치씨 무거워 돼지야 돼지 조심히 가요 고마웠어요 잘가 야 진짜 크다 일단 내친김에 한 마리 더 잡아봅시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슬픽 아 와 와 짠 와 자, 올라와라 어, 야! 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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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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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대박! 진짜! 오! 우와. 제가 가져올게, 가져올게. 우와, 힘 대박. 우와. 우와, 힘 대박. 우와, 힘. 와 오 오 오 오 오 야 이게 떨어져 버리네 와 진짜 힘 하나만큼 대박인 것 같아요 3 HOURS LATER 오 히트 와 보여요? 와 제대로 불어 와 이리 와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워 와 와 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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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흠겨루기 중입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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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쳤다 끝까지 잊어서 끝까지 잊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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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2주 이제 3주차 돼가는데 드디어 낚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제 자신에게 2, 3주 동안 고생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렇게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와 진짜 그간 3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녀석이 올라올 때 그 짜릿함과 그 느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설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